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아 asmr 입니다 오늘은 이 팽이버섯볶음을 가져올게요 제가 찍어왔어요 이거는 불닭소스 이 아이는 마라소스입니다 완전 맛있을것같아요 사실 제가 마라를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거는 별 기대가 안되지만 이 불닭아이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뿌리 부분이잖아요 이것까지는 다 안먹을것같고 여기까지 끊어먹을것같아요 그러면 잘먹겠습니다 오 버섯이 안씹혀요 완전 맛있어 미쳤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잠깐 아잠깐 쫄깃쫄깃 흐흐 맛있다 마늘은 달콤해요 다시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어요. 근데 매워요. 근데 맛있어요. 맵고 맛있어요. 이거는 마라 바삭바삭 이거 마라는 완전 엄청난 마라예요 진짜 진정한 마라 근데 조금 짜요 아우 맵다 맛있습니다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나는 불닭이 더 좋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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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한입에 넣어두고 그다음에 짜장라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되는데 맛있게 먹어야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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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다 바삭바삭 바삭하고 맛있어요 치즈베리맛 쑥쑥쑥쑥쑥 대단히 먹어서 먹으면 좋지 않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시원하게 먹으면 좋지 않나요? 흐흑 이 맛은 전혀요 고소한 맛 내 맛은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근데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맵고, 지금 입속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너무 너무 맵고, 지금 입속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말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든 거는 조금 짜요. 얘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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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근데 매워요. 제가 옆쪽에 좀 묻었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엄청 맛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도 기분 좋은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자고, 좋은 꿈꾸고,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잘, 잘자요. 굿나잇.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급kat